영itas의 동백탈형이 입니다. 동백탈형이 짧게 하나를 배워보자 5분 남았으니까 5분까지만해서 35분까지 해서 10분간 해줄게 55점 1절만 배웁시다 1절만 배웁시다 후렴하고 1절만 배워 왜냐면 이 동백 타령이 차일필을 하다가 동백필때 못하게 되더라고 지금 배워놔야 동백필때 하거든? 그러니까 이놈을 지금 배워야돼 동백타령이 가세가세 그래서 그냥 동백필때 동백타령 한 번을 못 불러봤던게 미리 안배우면 못이야 어서 펴요 동백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동백타령 해야지 이러기전에 입촌까지 펴니까 얼른 오자고 그래야 동백필때 볼수있어 동백나온 밑에가 노래한곡 불러나면 아니 그러면은 동백타령 한번만 쭉 나중에 불러주세요 네 나중에 불러드릴게 우선 오늘 1절만 배우고잉 가세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동백꽃을 따러 동백꽃을 따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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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동백꽃을 따러 가세 가세 우롱조롱 동백을 닫아 우롱조롱 동백을 닫아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우롱조롱 동백꽃을 닫아 우롱조롱 동백꽃을 닫아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살기 좋은 대고고장일세 대고고장일세 오롱조롱 동맥을 따다 오롱조롱 동맥을 따다 기름 짜서 풀을 밝혀 놓고 기름 짜서 풀을 밝혀 놓고 그네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거기가 어려워 살기 좋은 시작 좋은 그렇게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내고고장일세 내고고장일세 가세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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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아니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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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헤에헤헤에 세헤에헤헤에 그러죠 세헤에 세헤에 에헤에헤에헤에 금이에요 세헤헤헤에 세헤헤헤에 그러죠? 그러죠? 동백꽃을 동백꽃을 꽃을 꽃을 따로 따로 가세 가세 동백꽃을 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가세 그거예요 오롱조롱 동백꽃을 따다 오롱조롱 동백꽃을 따다 기름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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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n 길로 건너 혐의 참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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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장일세 이거예요 제가 1절만 더 드릴께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부릉주릉 동백을 따다 기름차서 부릉을 밝혀놓고 그네 애키 희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조 고공 되게 나의 고장일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따 그래도 재밌지요잉? 어려워도 이재미로 우주요 그러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